2020년 12월 12일 여행 51탄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오늘은 총 두곳으로 갈겁니다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집과 함께 저기 뒷집 저기가 메인인거 같은데 저 뒷집이 유독 쎕니다 이 집 저 집 두곳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계십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가 셀지 저기가 셀지는 모릅니다 일단 가봐야 합니다 아셨죠? 아셨죠? 만약에 여기 특별한게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바로 메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뭐가 틀리구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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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뭐가 틀리구나 여긴 뭐가 틀리구나 옳지 옳지 우와..뭐야? 저 삼뜻한.. 뱁냄 저 삼뜻한 것 같은 느낌 거짓말 너는 왜 타고 잠시만.. 어디 계세요? 혹시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실랍니까? 제가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뭔가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화 푸시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발 나 방금 모자를 두는 거 같은데 잠깐만..무슨 고양이인가? 방금 뭐지? 뭐지 방금? 뭐야? 방금 뭐.. 내가 잘못 봤나? 계십니까? 계십니까?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실랍니까? 아까 전에 이쪽이잖아 아까 전에 이쪽이.. 일로와! 봤어 일로와! 뭐야? 뭐야? 하지 마세요 안에 들어왔습니까 혹시? 혹시 안에 들어가 계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장난 좀 그만 좀 치십시오 와.. 오늘 X댔다 이거.. 이러다가.. 뭔 소리야? 차라리 말로 해주십시오 말로 잠깐 그만이요 그만이요 와 오늘 X댔다 이거.. 이러다가.. 뭐.. 뭔 소리야? 차라리 말로 해주십시오 말로 잠깐 그만이요 그만이요 어디 계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기 안될거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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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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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X댔다.. X댔다.. Zoj 이제 담배가 관됐 같은데..? 왜 그래? 가만히 있어!! 여긴 또 왜그래 갑자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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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뭐야? 누구세요? 어? 카메라 돌리지! 그대로! 가만히 있어! 그대로! 그대로 가! 어딨어? 어딨어? 아악! 어? 왓 헛! 거기에 있습니까? 거기에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어세요x3 이어세요x3 이어세요 이어쉬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가요.. 하지 마세요 이어세요 이어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어쉬라고 했어요 자,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시죠 혹시 그 안에 계십니까? 저에게 속에 있는 말씀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잠시만요 망경이..잠깐만요 어..괜찮습니다 무슨 말씀이든 해 주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네네 뭐라고요? 방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족값 족값 장란은 이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족값 51 51 감사합니다 51 51 어떻게 다 돌아가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네? 안 들립니다 그거는 제가 실례된다면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이곳에 머무신지 얼마나 되셨는지.. 네? 몇 년이요? 7년? 7년 됐었다라는 겁니까? 돌아가신 지 7년 됐습니까? 내가 잘못 듣는 건가? 7년? 예? 불 거야?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들 여자 목소리인데 불 거야? 불 거야? 불 거야? 불 거야? 2 prefix ero 그랫돈 내가 생각하는데 뭔가 대화가 조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나마 좀.. 어? 거다! 좋아요! 알람쇄짱 부탁드려요